이선균 배우의 죽음 때문에 제가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자고요 대학문 시절에서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고 아내인 전혜진 배우하고는 작품을 생각해 보니까 세 개를 저희 극장에서 했어요 극단 차이무하고 근 1년 동안 저희가 동고동락을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극단 차이무 출신입니다 전혜진 배우도 그렇고 또 이선균 배우 같은 경우는 차이무하고 차이무 소속은 아니었지만 차이무와 같이 한혜종 출신들이 차이무에 많았기 때문에 같이 연대하면서 작품을 했던 배우고 마침 차이무랑 저희가 같이 작품을 할 때 이선균 배우가 막 알려졌던 2004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착잡하고 답답하고 어제 심야시사 때 애도의 방송을 하고 나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겠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를 우리 패친들이 너무너무 사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도의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박동원 부장과 이지안이 나누었던 대사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를 품고 있는 그 대사들이 다 가슴에 날아와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캐릭터로 그렇게 사람들을 배려하고 위로하는 자기가 상처받고 아팠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캐릭터를 완성시켜줬는데 왜 그가 당하고 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참 미안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게 흔히 말하는 베르테르 효과의 일부인가 여쭙고 싶었어요 비슷한 고통들을 많이들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이 나온 것은 실제로 누군가가 유명인이 자살을 했을 때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조사해보면 생기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유명인의 자살 자체가 다른 분들의 자살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그렇겠죠 촉발 요인이 되는 거죠 자극을 받는 겁니다 나도 너무 힘든데 고통을 저렇게 끝내는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자살을 결행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너무너무 힘든데 저렇게 하면 편안해지겠구나 이런 것들 저 사람이 죽었으니까 나도 어차피 힘들었는데 같이 죽자 하는 생각에서 자살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유명인이나 이런 분들의 자살은 주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사회 전반이 어쨌든 우울에 있을 때 효과가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이 그런 시기고 맞습니다 위험한 시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아픔을 느끼는 이유는요 우선은 다 비슷한 사장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누구나 또 이성균 배우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고 사실 한국에서 이러한 죽음 사법부와 검찰과 언론이 합작을 해서 사람을 죽인 케이스가 처음에 시작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서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본격적으로 그 뒤로 이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여기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분노 슬픔 좌절감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모 인사가 조국 전 장관이 가혹하게 시달림을 받고 있을 때 술집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거야 그게 모두 이게 다 좋거든 죽으란 얘기죠 검찰과 가깝다는 한 인사였습니다 그걸 검찰이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 군부독재 정권이 썼던 고문 고문이죠 살인 그거를 검찰이 자기들 방식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무기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이 상당한 정도의 역효과를 불러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계속 이 과정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이 마녀사냥식 사람 하나를 완전히 제물로 삼아서 마녀사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저항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여러 언론들의 보도 중에서 미디어 오늘의 이 기사를 저는 칭찬하고 싶은데요 제목에서 이 우리 사회 전반에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언론에 타깃된 이선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저것은 1차적으로는 저 기자들이 기자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오늘 아침에 한 기자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위약금에 대한 것들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유서가 발견됐고요 유서에 두 사람한테 굉장히 미안해했어요 하나는 아내한테 또 하나는 자기 친구이자 평생의 동지라고 생각했던 소속사 대표한테입니다 소속사 대표는 100억이 넘는 위약금을 떠안게 됐거든요 아내도 그 위약금을 걱정을 했기 때문에 빌딩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혼이라고 하는 절차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던 것도 자기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죽잖아요 연대 때 연대에서 그 빚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균 배우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기자는 지면을 채우기 위해서 또 위약금에 대해서 취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고인에 대해서 추모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본인도 하기 싫은 취재였나 봐요 잘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도 먼저 추모의 마음을 갖고 기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연예인이 대상이라고 지나치게 주목했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면을 부각했던 게 사실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성균의 이름이 까발려졌을 때가 김승희가 학폭 사건이 불거졌을 때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마약 사건들을 잡돌이하면서 연예인들 이니셜들 쏟아져 나올 때가 언제냐 정순신 학폭 사건이 불거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아인이 당했고요 그리고 김승희 때 기어코 이성균을 까발리더라고요 이제 수사입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 사실 임기 초반부터 끊임없이 강도 높게 추진하려고 했던 게 마약과의 전쟁인데요 맞습니다 이 마약과의 전쟁이 노린 목적은 두 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자기들에게 오는 비난의 화살을 돌리겠다 네 맞습니다 불타게 하겠다 빠른 데 관심 가지도록 두 번째는 이러한 강경한 공안전국 비슷한 마약과의 전쟁 분위기를 고치해서 공안전국으로 넘어와 있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거든요 과거의 노태우도 범죄와의 전쟁을 하면서 공안전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안전국적으로 시작하는 과정에서 터뜨린 사건이 바로 이성균 배우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살인이죠 살인 살인입니다 보세요 본인이 했던 말과 행동들이 그대로 다 언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그 잘난 혀를 놀려보시라고 책임이 없다고? 제일 먼저 인천경찰청에서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없었습니까 정말? 19시간을 수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거를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마담에게 협박당하고 3억 넘게 뜯겼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마약범으로 별건 수사가 들어갑니다 의정비서관 자녀 학표 기소가 나오니까 내사 중인데 이름이 공개돼요 내사 중에 경찰 수사 받기도 전에 언론에 공개됐어요 그리고 단위검사 음성 나왔습니다 처음에 모발검사 소변검사 모발검사 음성 나왔었어요 정밀검사 해야 된다고 기사 쏟아냅니다 정밀검사 음성 나왔어요 다리털로 다시 해야 된다고 기사 나옵니다 다리털 검사 음성 나오니까 무게 모자라서 그랬다고 또 음성 나오니까 신종 마약이랑 또 새로 구비했던 기자재가 잘 못 잡아낸다는 이런 개소리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사를 쏟아냈어요 그 사이에 출연한 작품들 다 공개 연기됐고 계약했던 인벌브 상태 촬영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작품들은 다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제작사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광고 끊기고 위약금 이야기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기사가 먼저 나온 거예요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광고사나 제작사에서는 위약금 얘기를 건네지도 않았는데 기사들이 먼저 나온 거예요 취재는 하더랍니다 위약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사받을 때마다 경찰서 앞에 포트라인 설치했죠 왜요? 왜요? 3차 소환이 됐어요 이 사건이 3차 소환을 사건입니까? 소장님? 당연히 그렇지 않죠 1차로 끝났어야 마땅하죠 증거가 있었다면 3차 소환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조사 경찰 수사로서는 두 번째 그리고 소환으로는 마지막 성탈인절 이틀 전에 포트라인에 세워서 그 다음에 19시간을 조사를 했고요 새벽에 나오는데도 포트라인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새벽에 나오는데도 망신주기를 하겠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생활 관련한 카드라가 계속 나왔죠 경찰 조사 내용이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이거 청담동 첼리스트 때하고 똑같아요 첼리스트가 뭐라고 나중에 스페이스에서 증언을 했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기사로 나왔다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10시 30분에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10시 42분에 스포츠월드라고 김용호라고 한 작자가 일했던 세계일보 자매사인 스포츠 지면에 나의 코끼리 아저씨라고 제목이 달려서 나옵니다 빨대 사용해서 코로 흡입했다는 기사 저것도 그냥 그 유흥업소 마담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게 어떻게 기사로 나옵니까 그것도 경찰에서 조사를 한 내용이라는데 피의사실이 그냥 공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저런 과정이 그동안 반복되어 왔죠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의원 마녀사냥 등등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패턴을 지금 그대로 써먹고 있다 결정타는 이성균 배우의 마지막을 앞당겼던 그 결정타는 가세현이었습니다 녹취를 풀어버렸어요 녹취는 어디서 얼었습니까 지금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성균 배우의 죽음이 매우 안타깝다고요 니들이 한두 명 죽였냐 지금 야 니들이 한두 명을 죽였냐고 힘없는 연예인들 뒷조사해가지고 낄낄대면서 슈퍼차 땡기고 뭐 마약 범죄자일 뿐 피해자가 아니라고 네가 재판관이야 최소한 혐의자는 될 수 있어 피의자는 될 수 있어 그렇지만 범죄자라고 범죄자는 이정섭 처남이야 이 새끼야 니들이 이정섭 처남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 이 악마 새끼들이 진짜 결국 가세현이 옳았다 결국 가세현이 승리한다 이 진리를 다시 보여주겠대요 완벽한 증거가 아니면 방송하지 않는다고 김건모가 결국 가세현이 모두 다 승소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성균 역시 피해자일 뿐 아닙니까 사실 이성균의 주장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수면제를 달라고 했는데 마약을 준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던지기 수법입니다 유명인들에게 마약을 몰래 먹게 하고 너 지금 한 게 마약이야 협박하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그러니 같이 마약하자 이러고 그 수법이에요 마약 판매상들이 마약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수법입니다 전형적인 거기에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호재형 기자들 당했어요 사실은 보세요 이게 악마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이런 놈들을 악마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을 괴롭히고 죽이면서 그걸 즐기는 자들 이게 악마 아니겠습니까 비공개 요청을 경찰이 거부했다는 사실이 이제서야 밝혀졌습니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경찰서 들어오고 나오는 걸 비공개해달라 이거는 헌법의 보장은 권리입니다 경찰서 규정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토라인에 심지어는 19시간을 조사받고 나오는데도 그때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은 표정으로 그게 사실은 때리는 거 못지않은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고문이 아니고 심리적 고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개발된 기법인데 19시간 동안 사람을 달달달달 벗고 거의 정신이 나갑니다 사람 완전히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상황이 되거든요 심지어 질문을 했던 내용들이 또 기사를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그 사실 보세요 한때는 사랑을 했던 거예요 그 여성이 그 여성의 워딩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계속 19시간을 괴롭혔어요 야 걔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걔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19시간을 당한 거예요 그게 수상하고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요 괴롭히기죠 그건 개인 주장일 뿐이고 수사를 할 때는 증거에 입각해서 그렇죠 죄가 있냐 없냐를 따져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와서 기자가 묻습니다 마약 인정하십니까 이게 고문이죠 고문입니다 그런데 가세현은 쏟아진 비판에 결국은 가세현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유서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보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김남아 기자님 이런 거 되도록이면 보도하지 말자고 얘기했잖아요 유서는 코테이션 따가지고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다 유서 거의 전문이 다 나왔어요 이제 이 가해자에 대한 얘기가 이제서야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가해자잖아요 가해자죠 공갈협박해서 돈 뜨던 사람이죠 구속심사 전 도주했다가 붙잡히기도 한 자기가 행위로 자기의 범죄의 사실을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동종의 정가가 꽤 있다고 들었고요 세 번이나 카메라 앞에서 사과를 했는데 규칙을 다 깨고 공개 소환을 왜 했습니까 경찰은 경찰이 공개 소환을 한 거는 일단은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사회적 이슈로 만들려고 하는 마약과의 전쟁의 상징적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는 검찰 독재 정권의 지시에 의해서 저렇게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경찰 자체적으로는 저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징계 먹거든요 그렇죠 잘못하면 큰일 나죠 네 맞습니다 위에서 지시위나 무기인 지위가 있었을 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지금 경찰은 완전히 검찰에 의해서 포획당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윤희근이는 지금 목이 잘려 날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자리 버티고 있는데 왜 버티고 있겠어요 충성 맹세를 했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검찰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는 댓글 조작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검찰이 수사도 안 했는데 왜 그러냐 이번에는 아마 경찰에서 꼬리를 자르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겠죠 사실상 검찰의 책임이죠 마약과의 전쟁을 진두에서 이끌었던 한동훈과 검찰이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죠 한동훈의 책임입니다 한동훈의 그리고 검찰의 책임이고요 경찰이 이제 와서 당혹한다고요 왜 당혹해요 이제 떳떳하게 자기가 제대로 일을 했으면 당혹할 리가 없지 이게 수사가 아니라 고문이기 때문에 당혹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런 비슷한 일을 당했던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그럽니다 너무 괴로워서 죽으면 끝날 것 같아서 그 고통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나쁘게 보는 것이 제일 견디기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더군다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거 그런 것은 정말 고통스럽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검찰의 수법은 딱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걸 주변에 언론까지 다 동원해서 매장시키고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나서는 사람까지 같이 고립시키고 네 작사를 내려고 하는 더 그 사람까지도 털어서 수사를 하고 그렇죠 주변 사람까지 그래서 주변 사람이 조사받다가 자살한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과거에 그러고 보니 실제로 조국 전 장관님 케이스에서도 동생 있잖아요 동생을 도와줬던 사람을 수사를 막 했던 맞습니다 그 건이 생각이 나요 네 윤매양 의원도 친하게 지냈던 분을 압박을 해서 자살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소장님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더 죄를 짓지 않게 해서라도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까지 하게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내가 죽으면서 그 유서의 내용이 그거군요 그래서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나마 자기가 사라져야 네 더 이상 확장이 안 된다 가족들과 네 또 자기 소속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조사 과정에서 19시간 조사하면서 네가 여기서 자백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가족 주변 아작을 내겠다 뭐 이런 거 옛날 사례도 들고 그랬을 때 느끼는 압박감은 엄청나죠 오늘 또 언론에서 어떤 작전을 펴고 있냐면요 심약해서 그랬다 5남매 중에서 사실상 막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멘탈을 지키지 못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앉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같으면 9시간만 조사해도 무너질 겁니다 팔았고 찌질이니까요 네 겁 많은 사람이잖아요 자기들이 안 당해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당해보라고 하십시오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훨씬 더 못 견디고 빨리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그걸 견뎌내는 사람도 있지만 견뎌낸다고 해서 정신이 온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 상처는 엄청나게 오랫동안 사람을 괴롭힐 건데 그걸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이걸 자기 선에서 끝내야 했다고 생각해서 최후의 결단을 내린 사람이 있을 뿐 똑같은 거죠 사실은 사람을 괴롭혔는데 누구는 총을 쐈더니 누구는 총 맞아 죽고 누구는 안 맞아서 살았다 차이밖에 없는 거죠 총을 공격당했다는 총에 맞았다는 사실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미국이나 한국의 전형적인 자세 모든 걸 개인 탓으로 돌리는 누가 자살하면 개인 탓 정신병 걸리면 개인 탓 총기단사 터지면 미친놈 탓 모든 것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심지어 영화 탓 게임 탓 게임 탓 그렇게 하죠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그거 보수 언론의 행태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언론이 얼마나 썩었는가는 헤드라인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헤드라인 특히 KBS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박민희라고 하는 쓰레기가 접수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헤드라인 마약 혐의 수사받던 배우 이성균 극단적 선택 이게 제목이에요 BBC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AP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NHK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CNN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오스카상의 승자 기생충의 배우 이성균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철학적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우선 외국 언론은 법에 충실하게 보도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법에? 그러니까 쉽게 하면 범죄자가 아니죠 아직 아직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확정된 게 하나도 없죠 확인할 수 있는 팩트는 기생충의 주연 배우였다는 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것이고 일단 한국 언론은 그걸 앞에 내세웠다는 것이고요 그거 자체가 피해 사실 공편이에요 맞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대체로는 그의 공을 먼저 내세웁니다 이게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쓰레기 같은 그 뭐예요 그 친일 그 친일 장군 백선엽 백선엽이 죽었을 때도 뭐 6.25의 영웅 백선엽 이따위로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KBS나 이런 데들이 자기네 쪽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아주 매국 역적이 아닌 이상 공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회에 이런 공헌을 한 사람이었다 가슴 아프다 그런데 과도 있다 정도거든요 나중에 그런데 외국 언론은 거기 충실하게 그런 어떤 인간에 대한 예의에 기초해서 보도를 한 것이고 한국 언론은 돌아가신 분의 나쁜 점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점을 먼저 내세워서 자기들의 책임을 모면해 보려고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 사망의 공범이니까 자살의 공범이니까 그런 방어전술을 쓴 것이다 그래서 언론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한 번 직접 당하기 시작하면 제일 크게 어려움을 닥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 사람들이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또 못 도와주는 걸 넘어서서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마약했어? 안 했는데 나는 아직 더군다나 지금 집중적으로 불륜을 갖다 까발려가지고 폭로하고 마지막에 녹취록까지 이렇게 던진 건 가족이 돌아서게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족이 등을 돌리게 만들려고 이러한 짓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본인도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이런 죽음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비슷한 사건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도와주는 어떤 기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뜻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피의사실이 마구 공표되기 전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그때 누군가 민간 단체를 만들어서 개입을 하고 그 사람과 상담을 한다고 하는 도움을 주자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성균 같은 분은 그렇게 도움을 줬을 때 분명히 우리 기레기들이 그럴 거예요 수십억 매출을 올리는 배우가 뭐가 약자라고 가서 보호해 주느냐 댓글 중에 그런 댓글들도 있어요 연예인 걱정을 왜 니들이 하냐 이러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가세연 추종자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단체가 나와도 좋다고 생각해요 검찰 독재의 살인을 중지하기 위한 살인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서 이런 피해자가 앞으로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갈 텐데 찍히는 순간 찍혀서 공격당하는 순간 대처를 해 주는 거죠 대응을 해 주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런 짓을 못하게 검찰 독재 정권을 끝장내야 되겠지만 당장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저는 민주당에서라도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민주당에서라도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이런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니 본인들도 피해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자기들도 당할 수 있죠 당장 조금 있으면 돈 봉투 연루된 20명 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대책기구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전 시민 차원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검찰파쇼에 살인만행을 중지시키기 위한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국민대책위원회 이런 이름을 붙여서 그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이 필요할 때가 왔다 안 그러면 저는 아마 앞으로도 재미 붙였으니까 더 할 겁니다 재미 붙였으니까 그 말이 너무나 가슴에 사무치네요 얘네들이 효과를 봤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부터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톡톡히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재미를 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놓고 슬그머니 몇 년 지나고 돌아와서 책 쓰고 잊지도 않는 그 거짓말로 책을 쓰고 책 팔아먹고 사회에 복귀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명 낙마시켰으니까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분노와 억울함을 기억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진짜 저라도 어떻게 나서서 그런 단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우리 상담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추측이 되고 법률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좀 도움을 주신다면 그런 단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일반 상담으로는 안 돼요 검찰 독재 정권의 가혹한 탄압이잖아요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이 상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견뎌내세요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 본질을 알려주고 당신은 검찰 독재 정권의 희생자로 지금 찍혀 있는 것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이게 풀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이수정 같은 사람한테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어설픈 위로는 오히려 독이 되죠 맞습니다 아냐 vre